영화 속 과학을 찾아보는 사이언스 레드카펫 시간입니다. 기자와 함께 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오늘은 어떤 영화에 대해서 또 금요일에 이야기 나눠볼까요? 현재 극장가는 사실상 파묘 돌풍을 일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죠. 하지만 그 속에서도 매니아들의 전폭적인 지지를 받으면서 100만명을 돌파한 영화 듄 2를 준비했습니다. 파묘는 정말 흥행작이 됐고 듄 2는 차차 입소문이 계속 나는 것 같아요. 특히 첫 번째 편을 봤던 그 마니아층의 지지가 상당합니다. 네, 맞아요. 이번에 듄 2 같은 경우에는 사실 영화를 볼 때 전작을 봐야 되냐 말아야 되냐에 대한 고민이 많잖아요. 제가 올 초에 외계인 2부를 소개할 때는 1부를 안 봐도 좋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이번 듄 1은 좀 다릅니다. 1을, 듄 1을 꼭 봐야지만 듄 2의 진가를 제대로 느낄 수가 있는데요. 시간이 만약 여의치 않는다면 인터넷에 요약본 영상 같은 것도 많으니까 그걸 좀 보고 듄 2를 보시는 걸 좀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사실 저는 이번에 듄 1을 보지 않고 듄 2를 영화관에서 바로 봤는데요. 영화를 이해하는 게 불가능하다 이렇게 보이진 않지만 이게 SF 영화이기 때문에 베네게세리트나 키서치 헤더락 이런 생애관 안에서만 쓰는 특정 용어들이 나오는데 그 용어들을 이해하고 귀에 익히는 데 좀 시간이 필요했고요. 그래서 오히려 영화를 다 보고 난 다음에 듄 1을 다시 보고 듄 2를 또 보고 싶다 이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네, 이렇게 세계관이 확실한 영화는 사실 소개가 쉽지 않은데 그래도 간단하게 이 영화 어떤 내용을 담고 있는지 소개 좀 해주시죠. 네, 워낙 방대한 이야기를 담고 있어서 짧게 소개하는 게 물론 진짜 쉽지는 않은데요. 영화가 원작 소설이 원래 있는데 배경 자체가 아주 먼 미래, 그러니까 서기가 아닌 새로운 연도인 에이지라는 어떤 방식을 쓰는 만 191년입니다. 우리 지금 기준으로 보면 한 2만 년 뒤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이 미래 우주에는 컴퓨터나 인공지능, 로봇들이 없고 인간이 기계 역할을 대신하는 상황인데 이때 인간이 기계 역할까지 하기 위해서 쓰는 신비의 물질이 바로 멜란지 혹은 스파이스라고 부르는 물질입니다. 이걸 먹으면 수명이 연장되는 건 물론이고 일종의 예지 능력을 갖게 되고 우주 항행을 계산할 수 있는 능력까지 생기는데 이러한 중요한 스파이스가 만들어지는 곳이 영화의 배경인 아라키스 행성입니다. 이 아라키스 행성의 사막에서 이 스파이스가 많이 만들어지는데 영화 듀는 황제로 인해서 멸문한 귀족 가문의 후계자인 이 주인공 폴이 아라키스 행성에서 메시아로 거듭나면서 행성 원주민인 프레맨들과 함께 힘을 합쳐 복수에 나서는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네, 복잡한 세계관인데 그래도 정리해 주시니까 이해가 됩니다. 우리나라에서는 근데 사실 세계 다른 나라들보다 그 뭐랄까요? 스페이스 오페라 장르라고 하죠? 스타워즈도 그렇고 큰 인기가 있는 편은 아닌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듀2 제법 흥행하는 것 같고 추천하시는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쉬운 내용 아닌 건 맞는데 영화가 수작으로 꼽히는 이유가 또 몇 가지 있습니다. 우선은 드니 빌레브 감독의 뛰어난 연출력이 돋보이는 걸 먼저 꼽을 수 있어요. 배경을 아주 크게 보이고 주인공을 굉장히 작게 보이게 하는 익스트림 롱쇼트 방식으로 촬영이 많이 됐는데 덕분에 위압감이나 웅장함이 극대화됐고요. 여기에 또 한스 진머의 아주 장엄한 음악까지 더해지다 보니까 소위 극장에서 느끼는 영화적 체험을 극대화해서 느낄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네, 미장 센 호평이 상당하더라고요. 네, 맞아요. 그리고 또 무엇보다 이 영화는 굉장히 체계적이면서 과학적인 상상력을 바탕으로 아주 견고하게 세계관을 잘 세워놨거든요. 그리고 그 속에서 하는 이야기들은 오히려 또 현실감이 굉장히 느껴지는 이야기입니다. 이 영화의 가장 주요 갈등 상황인 지배권 전쟁을 만들어낸, 촉발시키는 이 스파이스라는 게 어떻게 보면 석유를 비유한 것이라고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디네 블레브 감독 역시 이번 듀니 2를 통해서 원작자가 이 소설에서 말하고 싶었던 종교와 정치가 결탁했을 때, 그리고 광신도들이 탄생했을 때 얼마나 위험해질 수 있는지를 영화로 보여주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네, 배경과 시대는 달라도 우리 사회랑 많이 닮아있는 모습들이 좀 느껴지네요. 맞아요. 네, 영화 속에 숨어있는 과학 이야기도 이제 좀 해봐야 하는데요. 영화의 제목이 모래 언덕을 뜻하는 단어인 듀니잖아요. 그만큼 영화 속에 이 아라키스 행성이 드넓은 사막으로 이루어진 그런 행성입니다. 이런 행성이 이 넓은 우주에 실제로 존재하겠죠? 네, 그렇죠. 맞아요. 모래의 언덕, 그러니까 사막으로 이루어진 행성은 당연히 있습니다. 가장 가깝게 찾아보면 화성을 찾을 수 있는데요. 화성도 굉장히 모래로 많이 이루어져 있거든요. 유럽 우주국 2사의 무인 화성탐사선 마스 이스페스가 최근에 화성에서 촬영한 아주 드넓은 모래 언덕 사진을 공개했습니다. 화성 북극 근처 플라돈 보름이라는 곳을 찍은 건데 이게 이제 작년 4월 14일에 찍은 사진이에요. 사진을 함께 보시면요. 이 사진 사이에 두 개의 세로선 같은 게 좀 보입니다. 오른쪽 고지대에 왼쪽이 저지대고 그 사이에 절벽 같은 게 있는 건데 오른쪽 부분이 북극에 가까운 북쪽 평원이고 왼쪽 부분은 올림피아 평원이라고 합니다. 이 올림피아 평원에는 물결 모양의 모래 언덕이 좀 있는 것이 보이는데 한 150km 이상 펼쳐져 있는 것이라고 하고요. 오른쪽 부분은 사실 왼쪽 부분과 다르게 좀 매끄러운 부분을 좀 볼 수가 있잖아요. 북쪽 평원은 우주에서 날아온 암석 충돌이 아직 없어서 좀 젊은 지형을 뜻한다 이렇게 말한다고 합니다. 또 오른쪽 절벽쯤에 보면 반원 형태의 두 개의 지형 같은 게 보입니다. 동그랗게 좀 튀어나온 지형이죠. 둘 다 가까이서 보면 하얗게 서리가 덮여 있는 걸 볼 수가 있는데 지금 이렇게 확대해서 보이는 이게 서리이군요. 네, 그렇죠. 모래 언덕 위에 서리가 쌓여 있는 거거든요. 이게 폭은 한 220km 정도 되고요. 높이가 1km에 이르는 아주 거대한 얼음 장벽이 있는 것이라고 합니다. 폭이 20km에 높이가 1km. 실제로 보면 정말 압도적인 환경이 있어요. 영화 속 아라키스 행성이랑 좀 비슷한 느낌도 들고요. 또 다른 궁금증. 듄 세계관이 인류가 우주 식민지를 만든 이후 정말 먼 미래를 그리고 있잖아요. 만약에 아라키스 행성이 실제로 있는 행성이라면 우리 인간이 이런 척박한 환경에서 생존하는 게 가능할지도 좀 궁금합니다. 네, 이런 궁금증을 갖는 과학자들이 있고 연구를 또 해봤습니다. 아라키스의 기후를 가상으로 재현을 해서 인간이 살 수 있는지를 확인해 보았는데요. 영국 브리스톨 대학이랑 세필드 대학 연구진이 원작 소설과 또 듀온 백과사전이라는 책이 있는데 그 책 설정들을 바탕으로 아라키스 행성의 지형, 기후, 대기 등을 가상으로 구현을 했습니다. 슈퍼컴퓨터에 각각의 자료를 입력을 해서 3주 동안 행성 기후를 모사한 건데요. 그 결과 아라키스 행성이 사람이 살만한 행성으로 나왔습니다. 영화에서 척박하다고 표현된 이 아라키스의 열대 지방이 오히려 습도가 적어서 살기 좋은 지역인 걸로 나왔고요. 이 책에서는 아라키스 행성에서 모래 언덕의 평균 높이가 한 100미터에 이른다고 설정이 되어 있는데 실제로 기후 시뮬레이션을 돌려보니까 열대 지방이나 중인도 지역에서 무려 250미터에 달하는 모래 언덕이 만들어질 수 있는 것까지 확인을 했습니다. 정말 꼼꼼한 상상력을 기반으로 실제로 구현까지 해본 정말 신기합니다. SF 영화의 장점은 이런 것 같아요. 결국에는 새로운 기술 발전의 계기가 되어주는 것 같기도 한데요. SF 소설의 시초잖아요. 듀니. 또 작품 속에 이 설정이 실제 기술 개발로 이어진 사례들도 이미 좀 있을 것 같은데 어떤가요? 네, 맞습니다. 이 원작자인 프랭크 허버트는 사실 기자일 당시에 사막화에 관련된 내용을 취재를 하다가 영감을 얻어서 이 소설 듀니를 썼다고 하는데요. 그래서 이 듀니는 SF로는 처음으로 환경과 생태학을 다룬 작품으로 평가되고 있고 당연히 작품 속에 다양한 설정들을 기술 개발로 이어지는 시도들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특히 아라키스 원주민인 이 프레멘족들은 아주 적은 수분을 유용하게 재사용하는 기술들을 굉장히 갖고 있는 것으로 설정되어 있는데 사막에 특수 텐트를 쳐서 공기 중에 있는 수분을 다시 재사용하는 방식도 영화에 나오거든요. 실제로 미국의 캘리포니아 주립대에 있는 이 다니엘 페르난데스 교수는요. 듀에 등장하는 이슬 응결기 개념을 이용을 해서 사막화를 막을 수 있는 기술 개발을 현재 진행 중이고요. 실제로 지금 기술이 개발이 되고 있거든요. 그렇죠. 이게 이제 쉽게 생각해서 우리가 거미줄에 물방울이 맺혀있는 방식을 생각을 해보고 그 원리를 이용을 해서 공기 중에 수분을 이제 채취하는 건데 이렇게 공기 중에 수증기를 먹는 물로 바꾸는 안개잡이 그물이나 또 이슬을 모으는 탑 이런 것들이 현재 개발되고 있고 아프리카와 같은 오지 그러니까 물이 부족한 나라에 시범 적용이 된 바도 있습니다. 또 몸에서 나는 수분을 재활용하는 영화 속 사막복 이 옷이 굉장히 개발을 해보려는 시도들이 많이 진행이 되고 있는데 각종 필터, 열 교환 장치, 쿨링 시스템, 정수 처리 장치들 같은 것들을 옷 안에 한 번에 넣어야 되다 보니까 실제로 개발에 성공한 사례는 아직은 없다고 합니다. 대신에 이 국제우주정거장에서 듄처럼 실제로 소변을 모아서 식수로 정화시켜서 재활용하는 시스템은 현재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네. 뭐 달에도 무인탐사선이 착륙하더니 이러다가 화성에 진짜 유인탐사선이 갈 날도 머지 않은 것 같습니다. 네. 오늘 듄 시리즈 이야기 해봤습니다. 원투 꼭 정조행 한번 해봐야 되겠네요. 네. 사이언스 레드카펫 양혜영 기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네.